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탕이랑 석박쥐 이렇게 쌀밥 맛있게 먹을게요. 아 매워. 아 대ği 밥. 으흠. 으흠. 왜 이렇게 부드럽지? 제가 먹을 때는, 정말 맛있는거에요 먹고싶은거에요 너무 재밌어요 문제는 정말 좋네요 그래서, 바삭함이 좋네요 너무 맛있어서 고추장 그래서 매운거에 배고프고추장 매운거에 배고픈 새콤한 소스 매운거에 배고픈 새콤한 소스 매운거에 배고픈 새콤해요 욕쏨 오돌뼈 초코넛 초코넛 오이 점점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치킨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는데 치킨이 안들어졌어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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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노릇노릇 소금 저는 마시고 싶어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시고 싶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마시고 싶어서 먹기 좋은데요. 마시고 싶어서 먹기 좋은데요. 고소하고 싶어서 먹는 대로 먹어야겠어요. 마시고 싶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마시고 싶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양념장 고춧가루 양념장 너무 맛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매콤달콤달콤 하지만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네요 풍성한 닭다리 다리 뱅 닭다리 뱅 뱅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물을 덮고 해서 흑흑 치즈 빨리 먹으러 가지만 은근히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어 뫼맛에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뫼맛이 들어있어요 뫼맛의 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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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매운 탕수육 고추가루 치즈 너무 맛있어 소금 올린다 버렸어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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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시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아...